제주도 시골 집값이 완전히 맛이 같습니다. 이 낡고 조그만 집이 2억 4천이랍니다. 바다도 안 보이는 시골 마을 땅값이 평당 300이 넘어가는데 거품이 엄청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 시골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제주시 애월럽 시골에 있는 평범한 농촌 마을입니다. 제주도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산무라고 하는데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고 거지가 없습니다. 제주도 와가지고 시골 마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대문이 달린 집은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집은 대문은 있긴 한데 이렇게 활짝 열어놨습니다. 주인장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없고 집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텅 비어있는 그런 집 같습니다. 주인장이 혹시 출타를 하셨는지 싶어가지고 마당 쪽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사람이 살았던 흔적 자체가 안보입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안 산다기에도 그런 좀 애매한 집입니다. 화단에도 이렇게 관리가 안된거 보니까 집을 오랫동안 비워놓았던 것 같습니다. 제주사리 열풍이 한참 불 때 여기 시골집들 전부 서울사람 외지인들이 사가지고 세컨드하우스로 많이 썼다고 하는데 가끔씩 한 번씩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도 도둑이 없지만은 육지쪽에도 요새는 도둑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은 도둑들이 요새 없는게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게 아니고 CCTV가 너무 많아서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만 다녀도 수십개의 CCTV에 내 모습이 찍힌답니다. 그 정도로 CCTV가 우리나라 전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범죄 저지르면은 요새 CCTV 분석하면 범인 대부분 다 잡힙니다. 이 집 바로 뒷집이 몇 년 전에 거래가 됐는데 가격이 3억 2천입니다. 돼지도 103평밖에 안되고 촌집도 14평짜리입니다. 그러면 땅값만 해도 평당 316만원입니다.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한테 물어봤는데 저기 보이는 파란 슬레이트 집도 서울사람이 몇해전에 샀답니다. 대부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제주사리 하러 오실라고 여기 동네 집을 많이 사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골목은 아니고 마을 도로 바로 접혀있는데 도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 집은 지은지가 한참 오래됐습니다. 1973년도에 지었는데 매매가격이 2억 4천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지은지가 50년이 넘은 이 시골 낡은 집 이게 2억 4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대지 면적도 84평밖에 안되지만은 일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은 건폐율 60%까지 지을 수가 있지만은 여기 마을 한가운데라 가지고 장사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문전 옥답이라고 하죠. 논밭도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작물들이 잘 자란답니다. 그런데 여기도 주인이 최근에 안 왔는지 이렇게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집안이 어수선합니다. 집은 이제 가치가 거의 없고 땅값만 따져도 평당 300입니다. 대지 84평에 연면적 14평 그것도 1973년에 지은 시골집 이게 2억 4천 여기 공시지가 한번 보십시오. 2016년부터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주식에서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습니다. 늦게 상투로 제주 집 사신 분들 이제 우짠단 말입니까? 이 집도 대문 기둥만 저렇게 서있고 대문 자체를 아예 달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슬라브 양옥으로 지은 집인데 이 집은 터가 조금 넓습니다. 안에 보니까 텃밭 농사도 짓고 있고 마당은 사람이 안 산 것 같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제주도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낑깡 나무를 봅니다. 낑깡 이것도 사투리인데 표준말로는 검귤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소식적이 학교 다닐 때 키 작고 덩치 조그만 애들 보고 별명을 낑깡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낑깡 이거 옛날에 시장 가면 많이 팔았죠. 껍질채 이렇게 먹는데 요즘은 마트 이런 데 가도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제주도에도 빈집이 1200채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애월 쪽에는 공항하고 가깝다 보니까 빈집 폐가 같은 집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주 공항까지는 차로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제주사리 하러 이쪽 애월럽 시골 마을에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습니다. 제주사리 우리의 로망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제주사리도 한몰 갔습니다. 제주사리 하려고 막상 집을 이렇게 사놨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떠나다 보니까 이 집은 이렇게 텅 비어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육지까지 가는 교통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날씨가 안 좋거나 태풍이 불구하면 배나 비행기가 안 뜨죠. 그러면 육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육지에서 제주도로 올 수도 없습니다. 제주사리 하면 좋은 점도 있죠. 여유로운 또 목가적인 그런 시골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한라산 등산 가고 둘레길 트레킹하고 또 바다 많으니까 낚시도 하고 또 골프장에서 골프하고 말도 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단 돈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제주도 와서 직장 구해서 돈 벌고 생활비 하면 안 되겠냐 하지만은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기 골목 안쪽에도 마지막 집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원을 아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페트병에 물을 반쯤 채워가지고 줄줄이 저렇게 세워놨는데 저게 왜 저렇게 해놨냐면 고양이 퇴치용입니다. 저 물에 고양이 자기 모습이 반사가 되면 놀라가지고 고양이들이 도망을 가서 이쪽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런데 실제 별 효과는 없답니다. 마을 골목길이 엄청나게 좁아가지고 오토바이 정도는 다닐 수 있는데 차는 경차도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제주도에 살면 단점도 많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어선 타고 어부일 하면 되지만 일반인이 그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유소에 보니까 기름 가격도 육지보다 100원 이상은 비쌉니다. 모든 물자들이 육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주 토박이들의 특세도 대단합니다. 육지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경계를 하고 절대 가까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낭만적인 좋은 제주살이 모습만 보시고 제주도로 들어오시면 결국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잠시만요.